기운이 자유롭게 두 분석날 척 넘쳐야 돼요 좀 더 끌어줘야지 좀 더 끌어줘야 돼 좀 더 끌어줘야 돼 끌 끌 끌 끌 끌 끌 그렇지 제대로 가있다 끌 끌 끌 끌 좌우 뒤에서 가야 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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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시 다시 2 2 2 2 그렇지 뭐라고? 당연히 찼어야 됐네 파이델문 퀴즈 뽑으라고 확실하게 뽑으라고 확실하게 뽑으라고 잘했어